먼저 이 남한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이죠? 아람, 요즘 말로 바꾸면 시리아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북동쪽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백만이 피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시리아 난민, 그게 지금 아람이에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색, 다메색 나중에 남한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다메색에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메색 근데 그 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수루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전에 그래도 이 쿠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시리아, 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이 아람이 남한 장군을 통해서 아수루의 왕 베나다시 쳐들어올 때 그를 막았던 아주 공로자가 이 남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래도 좀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아니,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벌써 아시리아에 잡혀먹혔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잖아요 Dirty Pagan 그리고 여전히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이 원수 나라의 그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는 얘기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걸까? 그 스토리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은 우리의 적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 우리가 이런 소위 병을, 불치의 병을 그것도 고쳐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조금 먼저, 비를 먼저 해본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을 쳐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의 빛이 되라 이방의 빛 그 예로 제가 이제 가로로 나왔는데 루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고, 수혜자죠 은혜를 입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방 여인이 루트 아닙니까?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 여왕이었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이미 구약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계속 18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평생에, 10대에 끌려가서 90대까지 평생 그 나라의 빛으로 살았잖아요 그 나라를 잘 섬겨서 세웠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로, 애국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 나라를 흉년의 위기에서 살려낸 빛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만 역시 우리 지난 설교에서 집회 때 들었지만 나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림몬, 암몬의, 아람의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림몬의 신을 자기 왕과 더불어 섬길 때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여우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예의상 그렇게 받들 뿐이지 나는 이제부터 여우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때 엘리사가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가라 그게 승낙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주신 메시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원수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원수가 없어가지고요 아직 이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원수를 꼭 저 북한 요즘 북한 김정은을 원수를 얘기하면 또 큰일 날라나 어쨌든 이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원수가 있잖아요 이는 뭐 웬수 웬수 덩어리 웬수 덩어리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손봉호 교수님이 집회를 왔어요 장로님이시지만 제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신학교를 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설교권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집회도 좀 하시는 분이신데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원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이게 원수거든요 아...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놈 자식이야 이게 원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아이고 원수 아이고 이쁘다 이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책임지지 말래요 그러면서 원수는 일을 갈면서 사랑하라고 어... 근데 그 말하는데 그게 뇌리에 박혀버렸어요 아... 사랑은 일을 갈면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실은 여러분 러브는 이런 책 이름이 디시전 메이킹 러브 이즈 디시전 메이킹 사랑은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코끝이 찡하네요 이게 아니라 칼날같이 예리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사랑하고 말 거야 하는 서슬퍼런 결단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뭉클뭉클하게 코끝이 찡하게 눈물 나게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칼끝이 시퍼런 것처럼 일을 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거야 그 뜻이에요 그게 원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핏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일을 버득버득 갈면서 하나님 그 원수의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비즈니스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봤어 이거?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죠?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거 하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남한 장군 나병을 우리나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의 아주 그냥 주역이잖아요 쌤통이다? 내가 왜 그 나병을 고쳐줘?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야 우리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남한 장군을 왜 고쳐줘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빛이 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원수도 박해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해요 하도 원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해요 많이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하고 일어날 때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확 열려요 풀어져요 여러분 오늘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 생각만 해도 그냥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는 그 원수 그 사람 생각하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그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떠납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보십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멘 아멘 합시다 꼭 합시다 자 나만의 문둥병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몸종의 추천이 있었죠 몸종만 묵상을 해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노예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남한 장군의 부인의 시녀로 있다가 그 주인의 남편의 그 병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면 고쳐줬을 텐데 하는 추천을 하는 어쩌면 굉장히 막연한 추천이었을까요? 그 추천에 정말 놀랄만한 것은 남한 장군이 마음이 움직였고 남한 장군의 얘기에 심지어는 아람 왕이 칙사까지 써서 가게 합니다 이번에 김영철 타이틀이 뭐죠? 김영철 씨가 김정은의 편지를 들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아람 왕이 아주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남한 장군이 주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뭐 추천서뿐만 아니라 재물도 가져갔죠 재물은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뭐뭐를 가져갔는지 써있으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 트럼프 대통령은 That's nice!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놓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왜요? 자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뭘 걸어오는 시비일까요? 싸움을 걸어오는 아람 왕의 시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치시며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를 와 싸우려고 하는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Don't worry about it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보냈더니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보낸 처방은 이거예요 어디예요? 뭐죠?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여기서 나만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나만이 엄청나게 모욕을 느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모욕감을 좀 느껴보세요 여기서 큰일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내게로 와서 서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부위를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멜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뭐 얘기하셨지만 나와 이게 마중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임금의 레커멘데이션 레어럴까지 들고 왔던 그 나라의 아주 순공로자를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이 명령을 받은 나만은 아마 자기 평생에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 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거죠 나병은 이 불치의 병이잖아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우리 집회 때 얘기했지만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크고 종교하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크고 종교하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인데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가장 총에 받는 임금의 최측근 그게 이제 나만 장군인데 물론 퀄션을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임금 옆에 둘 수 있을까 나병은 전염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시켰고 그거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환자라 해가지고 따로 가족에서도 떼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아람은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군대 장관으로 데리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계속 나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혁혁한 나라에 공을 세워서 정말 이 나라에서 군대 장관 그것도 왕의 가장 최측근의 군대 장관까지 승진하기까지는 어쩌면 건강했을지 몰라요 근데 승진해가지고 정말 왕에게서는 둘도 없이 필요한 사람인데 덜커덩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람 왕도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을 병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한 것이죠 요즘같이 자동차 타고 휙 갔다 휙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한 번 떠나면 그 한 달, 두 달은 갔다 와야 하는 거잖아요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안식년을 줬을지도 몰라요 나라의 수은자인데 이 병도 고치고 갔다 오라고 잘됐다고 그러면서 특별 휴가를 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어쩌면 나병이 아니라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짜 문둥병이라면 옆에 데리고 있지를 못한다 참모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어쨌든 악성 피부병도 전염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최근에 얻었던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잘 돌아가다가 덜커덩 그 인생의 브레이키가 걸린 거죠 기억나세요? 다 성공했는데 거시기 기억나세요? 거시기? 이게 거시기였어요 다 누구나 나만에게 있어서는 나병 운동병 다 잘나가다가 하나 브레이키 걸린 거 어쩌면 나만이 그렇게도 모욕감을 가졌던 이유가 이유가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지만 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숨기고 싶었던 아니 그것만큼은 자기의 자존심이잖아요 다 성공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썩어 문드러져가고 고름이 끼고 있는 자기 썩어져가는 이 속살 이거 가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몸을 담그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그걸 다 벗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 그냥 갑옷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많으니까 꼭 갑옷 벗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의 흉측한 그 거시기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그렇게도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누가 이 이야기를 알면 정말 창피한 거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아니 이민 오면서 태평양에 아예 던져버리고 왔던 그 이야기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나의 과거 그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알 보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썩은 모습을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확 꽂혔어요 설교 들을 때 갑옷을 벗을 때 자기의 진상을 본 거 아니에요 알았지만 결국 아 이걸 그걸 창피하게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갑옷을 벗고 갑옷이야말로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유니폼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군인들 유니폼 입는 거 보면 장교복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장교복 좀 입고 오세요 우리 한번 나중에 입고 와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갑옷이거든요 갑옷 멋있잖아요 그 안에 그 갑옷만 있으면은 당당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출세한 남한 장군이죠 나라를 건진 공로자죠 갑옷만 입고 있으면 그 누가 뭐래요 와 대단한 사람 우리의 영웅 우리가 따라갈 사람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이 문둥병 이 나병 여러분은 뭔가요? 한용훈, 그 님의 침묵을 쓴 한용훈 시인이 쓴 시인데요 아시죠? 여러분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그런 거 님의 침묵 그런데 여러분 이 님의 침묵이 한용훈 시가 무슨 시를 썼냐면요 상자 속에 숨기고 싶은 그림 한번 보세요 물론 저분이 불자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저분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읊고 있는 시의 느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남한 장군은 비슷하잖아요 어느 햇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만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자유와 동심 같은 호기심을 빼앗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만 그리움을 주고 내게만 꿈을 키우고 내 눈 속에만 담고 싶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담기에도 벅찬 욕심만은 내가 있습니다 상자 속에 숨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나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누구와과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끄러운 욕심만은 나 나 이 나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혹자에게는 열등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오면 묻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 때 뭘 전공하셨나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대요 특별히 영문과 나오신 분들에게는 물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영어 잘 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나올 질문 때문에 무서워서 영문과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영어 전공했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오히려 그냥 수학 전공한 사람은 아 예 영어 틀려도 괜찮잖아요 수학 전공한 사람은 영어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영어 전공한 사람이 영어 틀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얘기를 안 하면 틀림없이 영문학 전공한 거야 그 열등감이 있는 거는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치유된 열등감이죠 치유된 열등감인데 그런데 열등감을 결정적인 순간에 치료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력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재물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그 두 개 다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한 방에 치료받은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 한 방 약을 먹고 치료받았다는 게 아니라 원 인스던트로 그냥 원 스트라이크에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법대 출신 로이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로토 당첨당한 백만장자를 버리고 축구 가능한 전도사에게 시집을 온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열등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신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줘도요 열등감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만앙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존귀함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받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열등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금 안에서 이 열등감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비판을 받을 때 형편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맨날 트러블만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죠 당신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실은 이게 제가 하는 소위 이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수많은 화살을 받고 살잖아요 앞에 서 있으니까 어쨌든 공격도 많이 받고 진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평상시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삽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는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실은 저는 그보다 훨씬 못된 놈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에이 목사님 아휴 목사가 어떻게 그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야 그래 그 모양이다 네가 뭐 나 하는데 못해준 거이냐 이러고 싸우면 안 되고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그보다 훨씬 못된 놈입니다 훨씬 못된 놈 그러면 일단 그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분노가 삭혀지는 거죠 꾹 누르는 이렇게 컴프레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컴프레션 하는 거죠 구멍을 하나 틱 내가지고 치익 하고 김을 빼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래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 다음날 가서 그냥 사표 내고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다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아예 조짐도 없었을 때 떡잎은 뭐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는데 떡잎조차도 아주 센 노래 가지고 아주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배대교의 단임 목사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나를 배대교의 단임 목사로 세우셨어 그거 생각하면 다시 자존감 교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쑥 올라와요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로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나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 한국식으로는 라떼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렛떼르의 갑옷으로 그 치사하고 열등감 속에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거를 아주 예쁘게 데코레이션해서 가리고 있는 그것 그게 뭘까요? 나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었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교만해서 나와보지 않은 게 아니라요 엘리사가 귀찮아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었잖아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오고 있는지 그는 전략을 짠 거죠 어떻게 하면 나만이 꺾여야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만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고 들어오는 은혜의 현장은 여러분이 꺾이는 그 꺾임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와요 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망할 때 가장 잘 나가는 부분이 갑자기 스탑 됐을 때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왜 목사가 되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었고 중학교 때 그 이후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 목회의 길을 달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넌 목사하면 잘하겠다 넌 목사하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목사하기 위해서 딱 태어난 사람 같다 이게 confirmation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특히 대학교 때 특히 저는 룸메이트가 세 명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네 명이 게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세 친구가 전부 다 나만 보면 그때는 제가 브라이언 이름을 안 가졌어요 한효야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목사 돼야 돼 왜? 왜? 그랬더니 더 내 말로는 못하겠다 자원진가 그래서 너는 목사 돼야 돼 진짜로 그게 저한테는 confirmation였어요 음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헌신을 했으니까 그 길을 대학 졸업하고 뭐 딴 데 돌아갈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신학교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풀타임으로 뛰어들어서 여기까지 뒤도 안 들어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언제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를 믿어 거듭나는 그 이상으로 또 한 번 목회자로서 거듭났냐면 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난 그때요 소명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confirmation이 넌 좋은 사람이야 네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 네가 있으면 일할 재미가 나 항상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서 떠난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게 저의 나병이었어요 그게 내 레프로스였어요 내가 갑옷 밑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착함? 사람이 착하다고 느끼는 것?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 넌 사람이 괜찮고 인격이 됐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목사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도 모르게 붙어 다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 돼야 한다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걸 딱 꺾이는데 내가 당신이 싫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나는데 야 진짜 그때 제가 저를 본 거예요 그때 목회가 한 목회자의 무슨 affirmation by 사람들이 너는 맞아 괜찮은 사람이 이런 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나의 잘남으로 내가 하는 어떤 커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게 그냥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놀러 다닐 것 같지 않아 저랑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또 온대 이건 또 웬 은혜냐 세상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서 또 온대 그렇게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기가 막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항상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세상적으로도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다면 뭐 베델교회는 그런 걸로 한다면 여러분은 You deserve the best 그렇죠? You deserve the best 이 베델교회 최고의 최고가 와야 되죠 이런 사람이 여기 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 엘리사는요 대머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엘리사는 대머리잖아요 대머리는 항상 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리플렉션 해요 자연스럽게 반사해내요 그게 대머리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은 일부러 척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냥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반사하면 돼요 그게 대머리의 유익이에요 근데 대머리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려면 빡빡 깎아야 돼요 쉐이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반사하고 있으면 조금 더 머리가 나요 그럼 반사가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쉐이브 하셔야 돼요 쉐이브 하는 사람이 있나?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그 은혜의 양분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대머리예요 You don't have to pretend 억지로 이를 막 갈면서 에이 그러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Natural Reflection 아주 자연스러운 광선을 반짝반짝 빛내요 그게 은혜 받은 대머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대머리 대머리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보통 저와 같은 사람은 머리를 다시 쉐이브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쉐이브를 계속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 은혜를 반사한다고 생각하다가 남한 장군을 고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남한 장군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이방인, 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No!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대머리에 수북히 머리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쉐이브 하란 말이에요 쉐이브를 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려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가 그때고요 가끔씩 부응회 할 때는 아예 가리방으로 완전히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응회예요 확 밀어버려야죠 기가 막히죠? 이 영화가 괜찮죠? 이번 주일날 또 은혜를 받고 다 밀고 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저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엘리사가 거절한 재물 있잖아요 뭘 가지고 갔냐면요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엘리사가 거절을 했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받았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수도 북쪽 이스라엘 수도 남쪽 수도는 유다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마리아 한번 지도 좀 펴볼래요?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위에서 저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몸을 씻으라고요? 요단강 요단강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야 돼요 직선거리만 해도 40km예요 40km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 그냥 동쪽으로 직선거리도 40km예요 그런데 대개 저 사해바다 위쪽 요단강 거기가 예수님이 세례요원에게 세례받은다니까 대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조키 50km는 갔어야 돼요 50km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성에 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옆집 여기 가서 씻어 예 씻고 이리 와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굉장히 요즘 요즘 40km도 트래픽이 있으면 꽤 걸리죠 옛날에 옛날에 졸업 파생이 안 좋을 때 걸어야 되고 말을 탈아야 되고 아니면 체리옷 외건을 외건을 가지고 다녔던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40km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좀 시각적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또 가요 가 가가지고 그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계하 씨가 또 쫓아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죠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한번 받았다고 치십시다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완전히 바뀌어서 남한 장군 납수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턱 열고 어이구 오셨습니까 어이구 먼 길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인근님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요단강까지 가시죠 동행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물을 탁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짝크시 해가지고 뭐 애기 피부까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야 여기 그냥 은 10달란트에다가 금 몇 개 600개인가요 수백 개에다가 그 다음에 의복 10벌 이렇게 해가지고 탁 갖다 주면 아유 뭘 이런 걸 또 가져오시지 마시지 아유 잘 그래 그래가지고 또 챙겼다 와 그러면 나만이 선물을 주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 시리아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마치 최고의 이름난 의사에게 가서 내가 내가 그 정당한 대가 치료비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몸이 나아서 간다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무슨 내가 이 흙 좀 가져가가지고 님몬신을 성길 때에도 나는 하나님 여우 하나님만 성기겠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그렇죠 은혜를 돈으로 주고 사는 이 기가 막힌 패단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냥 뭐 누룽지 목사님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다 온 거 그걸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룽지 가져오세요 나 정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여기 스토리에서는 은혜를 돈으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순간은 각본대로 나만이 꺾여야 되고 자존심 꺾여야 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고 숨기고 숨기고 숨겼던 그 거시기 그의 나병을 갑옷을 벗고 보여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꺾어야 되는데 그 돈을 왜 받아요 그걸 왜 받아요 저거를 양이요 저게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 우리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내가 비유 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는 우리 금반지 한 돈 두 돈 할 때 그 돈으로 몇 돈이냐면 만 돈이 한 달란트예요 금 만 돈이 한 달란트 그게 얼마냐면요 한 달라로 지금 금 시세를 제가 잘 모르지만 한 50만 불 돼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이건 좀 박아 놓으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그러면은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나오죠 두 달란트는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100만 불 근데 다섯 달란트는 25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역시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커 놀라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큰 일에도 충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몇백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은이 10달란트 그러니까 해보니까 한 700파운드 되고요 금이 해보니까 한 125파운드 돼요 세겔이죠 세겔로 아까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보면 한 125파운드 돼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쯤 될까요? 저게 금만 해도요 금 125파운드면 얼마쯤 합니까? 네? 얼마쯤 해요? 계산도 못하고 우리 금을 돌보기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거를 싣고 말이죠 이거 저거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Nope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이건 멋있지 않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제가 하나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지난 집회 때 여러분이 다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나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우리나라 다메세 수도를 지나가는 강 아... 뭐죠?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쭉 올라가면 그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아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이 폭풍이 부는가 차가운 이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해발 해저에 있는 이 뜨거운 사해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이게 회오리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바로 그 헐몬산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는 깨끗한 물이 저 아마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에요 훨씬 요단강 가보신 분 아시죠? 요단강 꾸정물이에요 꾸정물이에요 진짜 그냥 그 무슨 허예 허예 이렇게 꾸정물이에요 거기에 몸을 담그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나만의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라 뭘까요? 교만이었죠 교만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실은 강의 수질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강의 수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아 이 라켓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테니스 치다가 이 라켓이 왜 이 모양이야 라켓 탓 하지만 실은 라켓 문제가 아니라요 실력이지 그렇죠? 골프로 할까요? 골프하다가 안 맞아 자꾸 그냥 오비 레프트 라이트로 막 오비가 나요 아우러 바운드 난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오비가 막 나요 그때 아 이 골프채 바꿔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프채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제가 장사님 맞아요 욕심이 해가지고 롱샷 하려고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비가 난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막 짜증을 내요 아우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딱 그랬어요 아우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딱 그랬어요 근데 실은 반찬 때문에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깊은 남편의 마음을 읽으세요 남편 이게 아니에요 뭔가 열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아 기껏 해줬더니 그냥 먹지마! 그래가지고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 있었구나 여보야 아유 괜찮아 난 당신 뿐이 없어 우리 남편 1등 알라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맛있어지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아만의 문제는요 강물 수지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교만이었어요 자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회개하고 겸손해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일곱 번 담았다는 게 뭘까요? 일곱 번 상징 상징적으로 완벽하다 맞아요 완벽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십시다 요단강이면 요단강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짠 이렇게 한 게 일곱 번이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했어요 짠 또 아이고 힘들어 짠 제가 왜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하냐면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오 오 오 가슴에 있는 살이 좀 아기 살같이 변하고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오 오 팔에 있는 게 오 사라지기 시작했어 alright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일곱 번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이 맞게요 고만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보는데 뭐야 이거 그대로네 으이 두 번 뭐야 그대로네 세 번 똑같네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정말 창피해 죽겠네 네 번 아무것도 변하자 다섯 번 아휴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다 정말 여섯 번 아 여섯 번째 되면 좀 뭔가 좀 발톱이라도 좀 놔줘야지 이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고 일곱 번째 툭툭툭툭 여러분에게 주는 개연성이예요 해석의 개연성 근데 일곱은 완전 의미는 맞아요 일곱은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순종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 번을 못 담그면서 어쩌면 한 번 담았을 일어났더니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그게 자체가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동기유발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하나도 문제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생각에 후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저도 후자 같아 왜 그랬을까 하면 그 순종하는 프로세스에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순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순종은 믿고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건 믿고 따라가는데 완전 끝에 쪽팔리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을 순종시키면서 계속 요단강에 몸을 담글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겸손 Complete Surrender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요단강 일곱 번 몸 담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요 조금 이거 했으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뭐 이거 뭐 따지는 것도 없고 봉사하면 좀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뭐 되는 것도 없고 오해만 받고 이거 아예 기분만 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주 나와서 봉사할 수는 있어요 두 주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주 나왔더니 왜 나서서 그러느냐 왜 또 티를 내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의견이 맞느냐 뭐 이런 이상하게 이제 막 얘기가 들어와요 그때에도 네 번째 주에도 순종하면서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냐고요 그거죠 좀 이상한 비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기분이 좋을 때 남들이 알아줄 때 옆에서 박수 쳐줄 때 그때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일곱 번이라는 complete surrender, complete repentance, complete turn around, complete humbleness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려갈 수 있냐는 거죠 그 겸손이죠 요단강의 그 일곱 번 것인데 이 거래가 참 희한한 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제가 지난주 지팡이 얘기했잖아요 지팡이가 예수님 사역의 전조 아니에요? 전조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그때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지팡이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이 예수님 본인이 그 사역 하듯이 어쩌면 이 모습에서도 그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물 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모습이 생각나요 요단강에 물을 담근, 몸을 담근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을 담근 거는 저와 여러분과 identify, 동일화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하고 요단강에 자기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당신이 받으세요 이거야말로 영어 단어로 It's a humilit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이죠 남한 장군의 굴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You are the one who crossed the red sea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넌 걸 뭐라고 배우냐면 그게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세례받은 사람이야 누가 세례받듯이 예수님이 세례받았듯이 여러분도 세례받은 자야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세례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인인 거를 고백하고 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이란 근데 참 희한하죠? 광야 백성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각했어요 자기가 노예 신분이 있었던 건 까먹고 거기서 노예에게 후리로 주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참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걸 세례라고 그랬어요 You are baptized 그렇죠? You got baptized 근데 다시 애굽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데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갈 수 있을까요? No,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세례의 효력이에요 다시 못 가요 홍해를 가는 사람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못 가요 절대로 그렇게 못 가요 그게 세례의 효력이라니까요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서 세례받은 그 힘으로 하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의 자존심, 나병을 나를 가리고 있었던 갑옷을 다 벗어 제끼고 이게 접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이 형편없고 문드러져서 썩어져서 이게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세례받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몸 담아 그래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스프링클을 하지만 옛날 터브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물속에 그때 이렇게 해요 You bury with Christ and raised with Christ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죄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처박히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의 죄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부활 살아나는 게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다시 죽은 자리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남왕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방인 We are pagans Army,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We are pagans 나만과 다르지 않는 이방인 나만과 다르지 않는 나병을 세상적인 데코레이션으로 숨기고 있는 근사한 죄인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가렸던 갑옷을 벗고 이제는 주님이 Humility of Christ 낮아지신 요단강으로 나만이 들어갔던 요단강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거기서 거듭나 주의 의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게 여러분의 status That's your status Die with sin 그렇지만 Alive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 이후로 다시 사는 그게 여러분의 status 한 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만과 같이 어쩌면 여러분의 갑옷 속에도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 물어볼까 봐 겁나서 스몰그룹 셀모인도 못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친해지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과거를 얘기해야 되고 내가 영문학 전공했던 걸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영문학 전공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가 그 모양이냐고 그런 얘기 들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아 요단강에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산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뭐가 더 낮아질 것도 없어요 더 낮아질 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수많은 비판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 강단에 서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그 작은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원래 훨씬 나쁜 놈이라고 고백하세요 난 그거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신 거죠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사서 이제는 내 훌륭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다 그게 여러분의 스태러스예요 자신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달려오는 은혜 달려오는 은혜 나로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오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점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기도할까요? 고개를 숙이시고요 아까 우리가 한 대로 거져받았으니 거져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의 자격론을 운운하지 마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힘들게 하고 나쁜 말하고 잊지도 않는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Love is decision making 오늘 그 결심을 하시고 하기 싫을 거예요 Emotionally 감정적으로 하기 싫죠 하지만 한번 순종함으로 원수 사랑하라 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다 보면 제가 I bet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의 갑옷 속에 감춰져 있는 썩고 있는 나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거 회개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도 그 안에 함께 못 박힌 자구나 그 죄 하나님이 못 박으셨구나 그렇지만 오늘 이 회개하는 기도 속에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보금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한번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리는 크게 안 내시더라도 간절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원수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활량 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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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든든한 선을 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증과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의 가정 속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선하게 해주옵소서 요정강에 몸을 담는 이 훈련을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 해주옵소서 또 꺾이고 또 날려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또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 가도록 나도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의 가슴과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쁜 기억에 은혜 내 삶을 애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땅을 밟으시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여기에 부르시니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퍼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아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아는 자 나를 빚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참 힘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해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시간시간마다 겉모양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나의 이 죄를 보게 해 주셔서 요단강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온전히 일곱 번까지 몸을 담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두 번 깨끗해진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계속하여 나의 죄를 묻는 이 요단강에 몸을 닿는 작업 세례받는 작업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다시 요단강을 걸어 나오면서 주님 손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한 장군을 통해서 다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흥회 때도 엄청난 은혜를 참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각인하여 싸우니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때때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구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음의 요단강에서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나병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점으로 삼고 축복한 그 대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